4월 14일 화요일, 찾는 자 마음을 다해 여와를 찾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2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은 도대체 누가 처음 발견한 것일까요? 궁금해지죠? 미생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네덜란드에 살았던 안톤 판 레이 우엔 훅이라는 분이랍니다. 훌륭한 과학자였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천과 같은 직물을 판매하던 무역상이었다고 해요. 그는 더 많은 사람에게 원단을 팔기 위해 자신이 팔고 있는 원단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렌즈를 연마하는 방법과 금속을 세공하는 방법까지 배워가며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물질을 보는 물건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현미경을 발명한 레이 우엔 훅은 자신의 직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어요. 목표를 이루고 나니 이 현미경으로 무언가 다른 것을 관찰하고 싶어졌죠. 우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관찰하던 레이 우엔 훅은 호기심에 그의 집 근처의 호수가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 관찰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생명체가 아주 적은 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을까요? 찾는 자에게 결국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호기심으로 새로운 것을 찾았던 레이 우엔 훅에게 미생물의 세계가 열렸듯이 여호와를 찾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재림신앙 이음 시와 교회의 권순호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권순호 아가를 위해ikan 교회의 הזickтов